저, 저, 정말 옵니다. 어떻게 합니까? 우리 식대로 가야 합니다. 준비하라. 안 됩니다. 남조선 국왕을 쏘는 바로 전쟁으로 다... 먼저 도발한 겁니다. 쏠지도 오릅니다. 전하. 쏘면 너희들은 바로 턱 껴. 너도 마찬가지야. 훈장 욕심에 나 보호한다고 나서기만 해봐. 바로 이등병으로 전역이야. 쏘, 쏩니까? 후... 아, 겁났습니다. 뭐야? 저... 저 어디? 죽고 싶어 환장했네? 보고는 했죠? 안내해주세요. 가자오. 제발로 그러온 남조선 왕이야. 쓸모가 있겄디? 쓸모는 무슨! 이거이다. 위원장 동지가 우유부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내 반드시 책임을 묶었으니까 각오하시라요. 다시 뵙네요. 다시 뵙네요. 다시 뵙는 잔인 다시 뵙는 잔인 다시 뵙는 잔인 바닥 뚫려갔습니다 여기 와앉으시디요 커피 드시디요? 에스프레소는 없습니다 어 나 믹스도 좋아해 남주선 꺼내 셋이 친구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무는 갑자기 들이닥친거고 기 친구는 미리 약속한거니까 일 없으시디요? 준비한 말부터 울퍼보시디요? 30분 남았습니다 그 내가 준비한게 있거든 야생각 에스푨 든 맞베기고 돌아오면 더 빈 병 아니야. 다 새 거야. 애쓰셨구만요. 품 좀 팔았지. 내가 미리 말해주긴 좀 그런데 밑에 보면은. 길에 준비하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습니까? 못사는 북한촌년 나자빠지같디. 인민들 집안책값 그림을 얼굴에 철덕철덕 발라주믄 조화자지로 되갔지. 넘어오면서도 으쓱하셨디요. 봐라. 난 이렇게 멋진 사내다. 죽음도 겁내되 않는 멋진 왕처럼 절절하고 애절하게 폼 좀 잡으신 거디요. 미안합니다. 제가 전화를 이미 너무 잘 알아버렸어. 그래. 가설올거야. 믿겠지. 믿겠지. 아닙니다. 미운 것도 감정이 있을 때이기디요. 지금 제가 제일 미운 건 접니다. 이런 사람을 내가 왜 깊게 가슴을 졸었나. 두 번 세 번 속으면서도 왜 계속 믿었나. 맴박 당하고 똥이 불 빨면서도 나 좀 잘 봐달라고 화둔거렸나. 몸에는 왜 깊게 또 투혼해서 아기가 들어선 것도 모르고 인민재판 받고 쫓겨나서도 혹시 연락이 올까 왜 또 기다렸나. 한 달 좀 넘으면 아기 집까지 1cm랍니다. 요만한 것이요? 긴데 심장은 있답니다. 쿵쾅쿵쾅 뛴답니다. 그 작은 심장을요 제가 터뜨려 버렸습니다. 둔하고 미웅해서 참음은 언젠가 넘어가갓디 하다가 제가 죽였습니다. 가시라요 그 더러운 성질 어떤 개나발 부릴지 몰라 만나준 것 뿐이디 내 마음은 이제 절대 안 변합니다 경무감 불러 질질 끌어내야 정신 차려갔습니까? 돌아가시라요 네 아버지 전화 바꿔 네 이벤트는 끝나셨습니까? 좀 이따 비공식으로 현명호 상임위원장 만날 거예요 아리랑 공연도 보시고 휘날리는 인공기도 보시고 주체 혁명 행정가에 박수도 치시고 말이죠? 그 일정들은 다 거절했고요 닭공장만 가줄 거예요 털 다 뽑힌 닭들이 위대한 공화국 어쩌고 만세 부를 일 없으니까 당장 돌아오세요 전화 이 정도면 나라 망신 충분히 하셨어요 아저씨 국왕이 비서실장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아기 때부터 봐왔던 어린 조카가 큰아버지한테 털어놓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저 한 번만 믿어봐주시면 안 돼요? 여기까지 이난리 피우고 올 정도면 저도 보통 고민 많이 한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 된다 백 번도 넘게 자기 채만 걸고 그랬어요 근데 아저씨가 계속 뭐라 그러시니까 저도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기가 죽어요 저 형편없는 놈인 거 쓰레기인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믿어봐주시면 안 돼요 잘해 보일게요 닭공장만 보실 거면 내일 가시대요 생선 공장도 가줄게요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랑 같이 만드는 거 맞죠? 김왕아 동무가 목적 아닙니까? 이미 한 번 바쳤습니까? 다신 안 만나 준다니까 이만 구강 자리 걸고 온 건데 설마 여자 하나만 보고 왔겠어요? EP070 개발 못했다 발표하시죠 남조성 구강시에 혐의 벗고 싶죠? 근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EP070이에요 개발은 했다 근데 우린 아니다 이게 뭐냐고요 우린 억울하게 누명을 우리는 피해자에요 그쪽은 용의자고 피해자가 용의자 혐의 벗겨주려고 노력해 보겠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알아서 벗겨봐라 말이 돼요? 말씀은 고마운데 돌아가면 계속 왕할 것 같습니까? 오문서 구강 폐의 의결에도 할 말 없다 하셨디요 폐이 되면 바로 평민인데 기칸 사람한테 와우리가 절절 매합니까? 혹시 이건 협박? 아닙니다 저는 고저 작은 우려를 말씀드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난 그냥 하하한테 미안할 뿐이지 당신들한테 눈꽃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하하가 당신네 국적이라고 같이 빨대전 꽂아 으쓱거리고 싶으시다면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나한테 북한은 그냥 사고뭉치 이복 형제일 뿐이에요 어쩌다 옆집에 같이 살게 된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못사는 떼쟁이 천덕구르기 이복 아유 미안해요 내가 좀 말이 거칠었죠 아 근데 내가 원래 이래요 남한에서도 워낙 소문난 또라이라서요 이 빡 돌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괜찮겠어요? 제가 저기 돼도?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던 EP070 회로판이 어디 실렸다는 거야? 인터넷 신호 처리에 착동 오류가 생겨 보안하고 있음을 밝힌다 아이고 참 이거 빼기 놓으면 단절로운 거 아니야? 홀에서 할까? 옮겨? 아 그 뒷그라운드가 너무 중요하다 하긴 뭐 이지한테만 보여줄 거니까 어디 어때? 괜찮지? 좋아 가자 안녕 안녕하진 않겠다 지금쯤 잡혀있을 테니까 잡을 거지? 지금쯤 많이 놀랬지? 그래 오냐오냐 컸는데 이런 일 한 번도 안 당해봤을 텐데 게다가 거긴 북한이잖아 간만에 큰 맘 먹고 폼 좀 잡으려고 갔는데 이런 일까지 당해서 너 어떡하니? 준비는 잘 된 겁니까? 오해는 마시라요 너네 공화국의 영광과 위대한 번영 발전을 위한 것뿐이디 나 개인의 아니는 생각되 않습니다 이거 공화국이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선두 투쟁만이 이 부당한 억압 정치를 물리칠 수 있는 두 말하면 뭐합니까? 리자디오 무슨 일이야? 이 전화로 연락하지 못하면 안 했잖아 구폐석이 일었습니다 통신부 안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세서 리상렬이 작전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놈이야 뭐 작전이라 항상 남조선 국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그거 우리가 조종한 거야 나 클럽 앤 존 마이어 니 집 뭐라 그랬네? 남조선 국왕?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북한 애들이 워낙 또라이라 어떻게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남조선 국왕